모두의 채용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 수수수목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끈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이제 추석 황금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쌤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원래 계획이 많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에 실금이 가서요. 진짜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성취가 않네요. 몸을 좀 풀려고 마사지를 받으셨을 텐데. 맞아요. 근육은 풀렸는데 이제 뼈가 풀리지가 않네요. 그렇군요. 쌤 하반기 취업 시즌이잖아요, 지금. 쌤은 첫 직장을 몇 살 때 들어가셨나요, 혹시? 제가 첫 직장이 대한항공이었고요. 되게 좀 일찍 들어가기는 했어요. 아마 23, 그러니까 막학기에 1학기에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칼졸하고 바로 입사했거든요. 그러니까 24세 입사를 했죠. 진짜 애기였다. 진짜 애기였죠. 그렇죠.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노동요 신입사원의 서러움에 대해서 노동요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은희쌤이 보시기에 신입사원들이 가장 서운한 상황, 어떤 사원들이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이제 취준생들을 만나보거나 그래도 특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취준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딱 이거예요. 나보다 내가 들어가면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이걸 내가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를 괴롭히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쌤은 그래도 좀 어린 나이에 비교적 들어가시긴 했지만 쌤도 그런 성격을 겪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학사, 항공문학과 친구분들이 거의 다 전문학사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진짜 빨리 들어갔음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좋진 않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대한항공에서는 선배한테 언니라고 불렀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언니라고 부르는 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좀 적응이 돼서 왜 우리 미용실 가도 누가 봐도 나보다 어려워 보이는 선생님이지만 언니 이러고 언니 여기 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되니까 그냥 마주치면 언니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한데 초반에는 그래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특히 나이가 막 한 7살씩 차이 나는데 언니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항공사 중에 대한항공의 나이를 좀 안 보니까 20대 후반 이런 분들도 신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막 22살 이런 선배가 있으면 서로 민망한데 그럴 때는 그래도 서로 누구씨 누구씨 이렇게 좀 이렇게 존칭도 해주고 융통성 있게 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공백기가 길어진 신입 구직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선생님. 나이가 상승하면서 나이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 걱정하는 직장인들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잉크루트는 회원 897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적정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신입사원 입사 적정 나이를 물어봤을 때 남자는 평균 29.4세, 여자는 평균 27.6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동일 조사에서요. 남자 평균 28.3세, 여자 평균 26.5세와 비교했을 때 남녀보도 1.1세가 오른 건데요. 더불어 신입사원 입사 마지노선 나이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 결과 남자는 평균 33.5세, 여자는 평균 31.6세로 조사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신입사원 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정말 나이를 좀 안 본다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34살, 35살 이런 경우에도 신입으로 실제로 서류에서 뽑혔었거든요. 그만큼 나이를 조금 덜 보는데 그 이유는 중고 신입이 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프레쉬하고 갓 졸업한 이런 친구들을 생기고 발랄한 이런 친구들을 원했다면 요즘 자꾸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가고 막 능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맥둥광. 그렇죠. 맥둥광.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너무 이직률도 높고 차라리 좀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직무 경험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을 뽑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이직률이 높아진 부분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입사하고 한 1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프레쉬한 친구들은 이직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더라도 그만큼 경력도 있고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조금 일을 계속하고 오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보장이 있는 그런 좀 검증된 친구를 뽑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마지 노선 나이가 조금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직률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신입사원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물어본 결과 경기 침체로 인한 채용 감소가 34.7%로 가장 많았고요. 또 중고 신입의 증가가가 30.3% 인턴, 아르바이트 등 경험과 경력 쌓는 기간 증가가가 21%로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의 마지 노선 나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나라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프리랜서 강사를 하지마서도 해커스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강사분들이 있으시면 항상 나이를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 강사 같은 경우는 서로 동료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신경 쓰는데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게 서로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일도 시켜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막 실수하면 누구씨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보다 막 8살 많고 이러면 서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불필요하다라고 답했는데요. 나이 제한에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반대한 이유는요. 나이와 업무 능력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35.6%와 또 나이 제한 때문에 좋은 인재를 놓칠 수 있어서가 26.8%였고요. 또 나이 제한에 찬성하는 이들은 신입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서가 54.7%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나이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은희쌤 의견과 반대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것 같은가요? 이게 저는 아무래도 기성세대가 됐나 봅니다. 나도 꼰대다. 꼰링아웃이죠. 아무래도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기에서도 강의한 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막 물어보시고 이러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설문조사에는 취준생들이 여기 보면 다 잉크루트 이런 데서 지금 조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잉크루트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현직자가 아니라 취준생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취준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진짜 필요한 게 마인드셋 자체가 다른 게 이게 사실 뭐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와서 허드렛 일도 좀 불쌔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선배한테 진짜 죄송하다 사과도 드려야 되고 실수해도 조금 내가 어떻게든 좀 싹싹 빌기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낮은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인드도 좀 안 될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이와 업무 능력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력이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신입으로 들어올 필요 없이 경력직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경력직은 신입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어느 정도 좀 요구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신입사원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실수도 좀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신입사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용납되지 않은 실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잠깐 오타를 했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하는 말을 잘 못 듣고 다르게 일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용납이 가능하죠. 신입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정서적으로 안 된다라는 건 뒷담화 같은 거. 저 예전에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정신없고 바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지 씨가 상사면 연지 씨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지 씨한테 연지 씨 욕을 한 거예요. 야 오늘 진현지 봤어? 나 그런 경우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 듣고 진짜 너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만뒀대요. 너무 일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했나 봐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아무리 카톡이 지우기 기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식을 했을 때 이미 읽어버렸으면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요. 이거는 사실 퇴사해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굳이 구인구직 플랫폼 사라민이요. 신입사원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소개를 또 했습니다. 이 사라민이 직장인 15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신입사원의 치명적 실수 1위는 금태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 실수가 31.9%였고요. 또 다음으로 상사에 대한 뒷담화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들키는 거 그런 게 실수가 28.2% 또 업무 중 과도한 딴짓 27.5%였고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나 발언 23.2% 또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 17.3% 회식 등 술자리에서의 행동이나 말실수가 16.2%였습니다. 또 은어를 사용하는 보고 등 언어 사용 실수가 13.4%였습니다. 금태 복장 예의 실수가 1인 되었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또 제가 볼 때 중간급들 이외에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부장님들이 같이 포함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부장님 욕을 그렇게 시리얼스하게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장님들이나 약간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일단 요즘 크롭티라든가 아니면 복장이 뭔가 좀 자유롭게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제가 대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복장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 특히 금융권 쪽이 그런 것 같은데 비즈니스 비엔나 교육을 가면 팀장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발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머리나 이런 걸 단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맞춰서 조금 엄격하게 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는 제일 기본인 게 복장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각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말실수랑 한 3%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보니까요. 대부분 다 말로 인해서 실수도 발생하네요. 그렇네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발언 이런 것도 약간 좀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 그거 아니에요? 꽃동산? 머리에 이제 꽃동산 있는. 머리 꽃밭. 머리가 꽃밭인 애들. 아 그렇죠. 머리 꽃밭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근데 본인은 끝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심각하네요. 신입이라도 봐주는 기간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언니 씀은 그 기간도 마지노선이 있으신가요? 아까 껌내라고. 저는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항공사로 다녔었는데 아예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업무 범위도 넓고 처음에 익히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이후부터는 딱 이제 습득이 돼서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적응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6개월 정도는 다들 그냥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쌤. 현실은 야박하더라고요. 조사 결과요.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실수를 눈감아줄 수 있는 기간을 물어봤더니요. 3개월이 43.2%였고요.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이 6개월 27.5%, 2개월 7.8%, 1개월 이하가 6.5% 순이었습니다. 야박하죠, 쌤? 제가 되게 자애로운 사람이었네요. 네. 그렇네요. 27.5%밖에 안 되는 건가요? 와 3개월?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워낙 빨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되게 자유롭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딱 3개월이었군요. 그 기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쉽지 않네요. 신입사원이 좀 실수 안 하는 꿀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진짜 실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평소에도 실수를 해요. 그건 우리 작가님도 아시고 팀진도 아시고 모두가 아실 텐데 제가 정말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신입사원일 때는 사실 실수가 더 부각이 돼요. 그렇죠.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죠. 막 이러잖아요. 어떡하지? 그런데 약간 연차에 있으면 아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숨기지?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신입사원들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일단 실수를 안 하려면 저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반복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잔소리를 듣거나 혼났던 게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까? 한 번 얘기를 한 번 실수하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줬어. 그런데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둔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화내지 않아요. 얘기해 주죠. 아 누구씨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게 맞아. 그런데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계속 세로로. 그때부터는 상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얘네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미움과 멸시와 힘든 게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한 번 얘기하는 거를 좀 잘 듣고 기억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아까 그 머리 꽃밭처럼 눈치 없이 분위기 파는 못하고 이건 근데 진짜로 사실 좀 희망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이거는 적응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눈치를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눈치 그렇다고 해서 맨날 눈치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니까 이렇게 봐서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내가 발언을 했는데 부장님의 표정을 좀 보고 이렇게 좀 살피면서 하면 그 눈치를 기르는 기간이 저는 6개월인 것 같아요. 사실 업무를 배우는 건 3개월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눈치껏 이 사람의 성향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은 이때 좀 예민하니까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은 약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사람을 조금 파악하시게 되면 실수를 하더라도 잘 묻어갈 수 있거나 크게 혼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또 이제 강사하시니까 좀 취준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기억에 남는 실수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실수 사례요? 취준생 분들의 실수 사례 사실 근데 저는 실수를 제가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었다. 웬만하면 저보다 더 아닌 느낌? 그럼 쌤은 또? 저는 예전에 그래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송하다라는 말로는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잘못했다. 선배님 진짜 잘못했어요. 선배님 진짜 힘드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일해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떻게 복구를 했냐면 일단 제가 잘못한 걸 쫙 말을 하면 돼요. 선배님이 저번에 저한테 가로로 잘 알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또 깜빡하고 이렇게 해서 그쵸. 말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선배님 입장에서는 제가 선배님 말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싫으셨겠어요. 제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제가 약간 진행이 약간 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버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은희씨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 그렇게까지 작아지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해요. 그래서 뭔가 저는 확실하게 실수를 했을 때 뭔가 확실하게 사과하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확실하게 실수한 적 있으세요? 저도 실수한 적이 꽤 있는데요. 저도 선생님 말씀 동의를 하는 게 실수는 물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냐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수 사원들 지금도 고군분도 하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실수 사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도 고군분도 심지어 수요일이에요. 오늘이 그렇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도 회사를 가셔야 되고 수수수 목급이잖아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오늘 비도 와요. 맞아요.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도 오고 꿉꿉하고 다들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실수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다들 조금 기분이 이렇게 내려앉으셨을 테니까 최대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실수 절대 하지 말자 생각하면서 만약에 실수하더라도 싹싹 비시면서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신다면 한 3개월만 기다리시면 내년부터는 괜찮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래스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약간 맹점인 것 같은데요. 분위기 잘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분위기 잘 파악하는 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눈치가 빠른 한 명을 섭외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눈치가 없다 하면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약간 봤을 때 약간 마당발이라든가 소식통 그렇죠. 섭외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또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내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그러시면 제가 조심할 거 없을까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다 알려주시거든요. 다만 주의사항은 절대 내 감정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럼 그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니 소식통을 하나 딱 붙잡아둬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치명적인 실수 절대에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대부분 말로 이뤄졌잖아요. 말조심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혜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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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